천장면을 여러 형태의 사각형, 삼각형 등으로 구멍을 내 다양한 형태의 매입 기구를 추구하여 즉, 부착해서 실내의 단조름을 피하는 조명 방식 이러한 것은 여기가 지금 우리 천장이라고 합시다 우리 강의실에 어떤 천장 여기는 지금 다 LED 램프에서 이렇게 했지만 핀홀 라이트라는 것은 핀홀이 뭐예요? 바늘구멍 그러니까 이 천장을 이렇게 파요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가 할로겐 램프 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죠 천장을 팝니다 이걸 다운라이트라고 하죠 다운라이트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여기다 전구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폭이 좁은 것, 다운라이트 중에서 이 폭이 좁은 것 폭이 좁은 것을 우리가 핀홀이라고 해요 폭이 좁은 구멍에다 전구를 설치해서 이 아래만 이렇게 비치죠? 그래서 대개 이제 루비 같은 데 보면은 대개 이거 단독 쓰지 않고 여기하고 대개 또 다른 조명 등을 이제 겸해서 많이 쓰죠 이러한 것은 이제 핀홀라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퍼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천장이야 천장을 이렇게 반구모양으로 파내요 반구모양 구 구를 이제 딱 절단에 반구가 나오죠? 여기다 이제 조명등 같은 것을 설치하는 거죠 또 여기다 이제 이렇게 그 글러브를 멋있게 그래서 이 구멍을 반구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이랄지 또는 사각형 이런 모양으로 해서 좀 미적이라는 감각을 살린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코퍼라이트라 해서 여기서 2번이 되었어요 2번 근데 라인 라이트 이거는 우리가 요즘 LED 램프 같은 것을 많이 쓰죠 그래서 기다랗게 가늘고 이렇게 기다란 LED 램프를 요즘 많이 씁니다 그런 라인, 길다란 선 모양으로 설치한 것 그래서 LED 램프가 1.2m짜리랄지 1m짜리랄지 이런 것을 쭉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강의실을 하면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라인, 이걸 라인 라이프 그리고 코니스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 코니스는 C입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건 미스 프린트, 코니스 코니스는 벽면, 벽면을 조명하는 거죠 벽면 조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한글로 된 책을 갖다가서 이 스펙을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IC입니다 그래서 이런 벽면인데 어떠한 벽면이냐면 이런 것이죠 지금 이게 벽이란 말이에요 벽 벽, 여기가 천장 그럼 여기에 조명등을 설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형태가 있죠 이런 형태 이러한 나무면 나무를 하고 여기다 조명등을 설치해요 이렇게 길다랗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간을 이렇게 띄면 이 조명등이 어때요 여기에 사람은 빛이 비치 않는데 이 벽면이 반사해서 원원하게 이렇게 비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코니스 조명 좀 고급스러운 것이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코퍼다 그런 뜻이죠 코퍼 대개 이제 반구형도 쓰고 뭐 사각형도 다양한 이런 모양을 해서 단조로운 피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형태가 복잡하게 생긴 금속 제품을 균일하게 가열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 그러니까 형태가 복잡하다는 것은 어때요 구석구석 가열을 고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뭐가 있을까 바로 이거는 액체 액체의 발열체인 염묵노죠 이 염묵노는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소금 소금 일종의 저항 발열체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열해서 이제 이 온도가 높아지면 녹죠 녹아서 액체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완전히 금속 이런 복잡한 것도 그 안에 잠가지기 때문에 산화도 안 되고 공기하고 접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속한 가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온도 20도에서 저항 25 민 구례선이 온도 80도로 변화할 때 구례선의 저항은 약 얼마가 됩니까 했는데 이거 전열 강의할 때 이런 걸 했어요 온도가 높을 때 저항은 온도가 낮을 때 저항에 온도가 낮을 때 온도 개수 그리고 그 온도 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온도가 높을 때를 대문자 온도가 낮을 때를 소문자 이렇게 표시한다면 온도가 높을 때 저항은 rt 온도가 낮을 때는 r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대입할까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80일 때 여기는 몇 도일 때 20도일 때 보통 20도를 뭐라 합니까 상온이라고 하죠 상온 그러면 1 플러스 이 온도 개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알파 t일 때 0도일 때 알파 t일 때 그러면 234.5 플러스 20도가 되는 거예요 분의 1이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요 80 마이너스 20이죠 이렇게 같이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25 1 플러스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254.5 자 빼면 60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것이 얼마? 2번이다 그런듯이 금속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면 장값이 커진다는 것 이렇게 해서 와 Gazelle 1 4 2 3 4 5 6 6